어젯밤 10시 7분쯤 해남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해남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26일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53차례나 발생해 기상청이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0시 7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실내에 있는 사람, 특히 고층 건물의 경우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기상청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낙하물에 의한 피해나 여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있습니다. 6기가 가동 중인 영강 한빛 원전에 영향은 없었지만 인근 목포 등에서도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규모 3.0을 넘는 지진은 지난 1월 경북 상주 이후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해남은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이 난 곳은 원래 바다였지만 2017년 간척공사 이후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지진이 최근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규모 2.0 이상도 어제를 포함해 4차례나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진이 없었던 지역이라 단층 여부 등의 조사 자료가 없어 기상청은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남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단층 등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추가로 관측망을 설치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지점에 임시 관측소를 설치하고 지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